비타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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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고요 물티슈 그리고 그냥 가벼운 옷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챙겼고 바지를 해놓고 두꺼운 말이에요 두꺼운 말이에요 다섯 개쯤 다용가는 다섯 개쯤 챙기면 될 거 같아요 미니 아가공이에요 이것도 챙기려고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외드베이크 있고 장면 뭐 옷가지들 여러 가지 있는데 모자 세면도 있고 그리고 뭐 갈리는 거 이런 것도 챙기고 막그나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너 막상 가서 쓸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양하게 많이 챙겼어요 이거 밴드 이 정도 챙겼고 처음이네요 진짜 진짜 네 감나는 게 믿기지가 않고 너무 재밌는데 걱정 안 돼요 진짜 끝! 하 그럼 정글에서 뵙겠습니다 정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은 다섯 개